롯데 백화점에 왔어요. 우리 영웅이 간장 사러 왔어요. 네 쭉 가고 있어요. 영웅이 간장 다 먹었어요. 한참 됐죠? 찾아보자. 찾아보자.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피곤해서 어제 종일 강의에서 피곤한데 그래도 간장을 사야지 됐죠? 우리 히어로 간장 찾아보자. 찾아보자. 쭉 한바퀴 돌아서 네 우리 히어로 간장 아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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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가자. 아 히어로 간장 찾아가자.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히어로 간장 우리 히어로 간장 찾았다 찾았다. 네 너무 맛있어서 자꾸자꾸 사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오래 걸렸어요. 여기 작은 거는 전에 있었는데 없네요. 자, 봅시다. 히어로 간장은 작은 거는 없고요. 이번에는 큰 거만 있네요. 히어로 영웅간장. 저번에는 스몰 사이즈 돼 있어서 제가 여행 갈 때 넣어가지고 와서 참 좋았어요. 이번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만. 우리 히어로.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. 와, 너무 예뻐요. 최고의 가수 멋진 히어로. 영웅의 간장. 두 번 다려 지나고 맛있는 영웅의 간장. 햇살 가문. 너무 좋다. 네, 요거 요거. 요거 사가지고 하겠습니다. 가서 맛있게 맛있게 해서 먹겠습니다. 네, 다른 거는 절대 안 사고요. 우리는 히어로만 좋아하니까 히어로 간장만 삽니다. 네, 다시 한 번 우리 히어로 간장. 네, 햇살 가문. 오늘도 우리 히어로 간장 사서 쭉.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. 한 번 더 돌아보고. 쭉. 네, 오늘도 쇼핑 잘 맞추고. 히어로 간장 사서 집으로 고고.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 응원합니다. 네, 간행 간행. 우리 영웅 시대 파이팅. 우리 히어로 파이팅. 네, 오늘도 사랑해요. 간행. 간행. um. Beam. ян식.